네,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시간입니다. 인컨설팅의 이정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먼저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라고 나왔는데요. 음, 비전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현실로 만들려면 이게 또 구체화된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신 거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 비전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의 사전 준비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미 있는 목표 만들기, 뚜렷한 가치관,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인 내비게이터를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또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자, 나의 앞으로 비전은 무엇인지, 또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를 새삼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구직자분들도요. 날씨 특히 선선할 때 조금 이렇게 비전을 현실을 만드는 법, 네,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또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보통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그리는 모습으로 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글이나 문서로 구체화시키면 그 목표는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인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제 비전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한 사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펭귄을 날게 하라라는 좀 책으로 유명해졌고요. 2007년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아사이야마 동물원 같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아사이야마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굴지의 대기업이 동물원을 담겼다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요. 흥미로워요. 네, 그래도 뭔가 그 뒤에는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사이야마 동물원은 일본 아사이가와 시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매년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요. 이곳은 규모도 크지도 않고 보잘것 없이 좀 작고, 추운 지방의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일본인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동물원으로 찾아온 사람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아사이야마 동물원은 후가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대공원 가보셨죠? 가봤죠. 네,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면적이 한 4분의 3 정도? 그렇게 넓지만 않다는 거죠. 특히나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크지 않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67년도에 개원을 하였지만 관람객 수가 적어서 82년도에는 시로부터 투자 중단이 되고요. 95년도에는 시의회에서 폐원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관람객 수가 적고 또 해야 될 일이 없으면 보통 이렇게 시의원에서 폐원 논의가 될 때 직원들이 잘됐다 차라리 우리 좀 이번에 폐원되고 좀 일 잘하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때부터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전과 후의 관람객 수를 보면요. 시의원에서 폐원이 논의가 될 때는 26만 명에 그쳤던 것이 기적 이후에 2001년에는 57만, 2004년에는 124만, 2007년에는 110만 등 끊임없는 관람객을 동물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26만, 57만, 124만, 310만 계속 늘어요. 진짜 많이 늘어났는데 기적이 아무래도 그 원동력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기적을 한번 알아보죠. 공룡이라도 갖다 놨네요. 보통 이렇게 폐원이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더 의욕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미래를 향한 도약의 시간을 갖게 하는지 정말 말 그대로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육사들이 자발적인 학습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를 동호함으로써 성공 경영의 모델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의논하고 미래의 모습을 열심히 스케치하면서 미래를 구상했고요. 실제 그 결과는 적중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동물원이 그저 동물원을 구경하는 차원이었다면 아사이야마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차원을 꿈꿨고 그저 이거의 상상만이 아니라 현실로 성공을 시켰다는 거죠. 실제 사육사들이 하는 일이 동물을 보살피는 것과 동물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물원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히 구경한다는 개념이었다면 이 아사이야마 같은 경우는 폐헌이 논의가 시작되면서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서 누구보다 동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우리다. 그렇다면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관람객의 관심을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습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처럼 빠르게 물속을 날라다니는 펭귄, 눈앞에서 헤엄치는 바다 표범,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 위로 맹수들이 유유자적 거니는 모습 등 표범 등 새로운 전시 방법을 고안해내고요. 실제 이게 히트를 칩니다. 펭귄이 하루에 한 번 산책을 한대요. 산책이요? 펭귄이요? 그런데 그 산책을 함께할 수 있게끔 관람객들을 걸을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펭귄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해 전 세계에서 이 펭귄과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항공사에서도 하루에 2회에 걸쳐서 비행기 편수가 생겼을 정도로 대단히 인기라는 거죠. 정말 인기가 많았네요. 그럼 사육사들의 생각도 또 남달랐을 것 같은데 사육사들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 한 인터뷰에서 사육사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보통 아마 폐원이 논의하기 전에는 아마 사육사들이 저희는 동물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사육사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답변을 했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명을 밝히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과 실행이 너무나도 바람직하게 보였던 한 해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 이렇게 회사나 이런 곳이 문을 닫게 된다고 하면 나도 다른 살 길을 모색해야겠구나. 다른 데 알아보고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도 대단하지만 또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동물원을 살렸잖아요. 펭귄이랑 같이 저도 산책하고 싶어요. 동물원 아직 열려있네? 네. 아직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개봉이 안 됐지만 일본에서는 실제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에 관련된 목표에 관련된 사례로 들려줬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전하고 연관을 시켜본다면 여기서 어떤 걸 배울 수가 있을까요? 실제 그 폐원이 논의되었을 때 모든 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그렸던 그림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동물원이라는 그림이었는데요. 실제 10년 후에 그 그림을 꺼내보니까 우리가 꿈꿨던 동물원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직원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행동함으로써 성공을 일궈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비전을 이야기할 때 이 사례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내 인생의 주체도 나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변화 주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주체가 되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비전을 구체화시킬 때 가장 먼저 해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각화. 네. 비전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 시각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상당히 사실은 많이 들어요. 성공을 하고 싶을 때 그 모습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시각화를 하면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얼마만큼 생생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가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전 준비가 여기에 좀 먼저 해당이 되는데요. 자신 스스로 인생의 경영 마인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둘째로는 장기 목표. 그리고 장기 목표라는 것은 즉 자신이 미래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모든 현장 활동 자체가 비전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비전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또. 네. 비전을 조금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먼저 짜는 게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네. 육체적인 목표, 가정적인 목표, 경제적인 목표, 정신적인 목표, 사회적 목표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 세부화된 계획들을 글로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스스로에게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자기암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긍정적 자기암시는 결국 현실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비전을 친구들 혹은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박정원 MC의 경우에는 혹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혹은 강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많이 도와주시던가요? 주변에서요? 조언을 많이 해주죠. 아무래도. 그런데 결국은 제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저는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다이어트한다고 하니까 어디 같이 커피 마시러 가도 쏙 빼놓고 시키고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예전 같으면 강요를 할 때인데 이제는 안 드시죠? 이렇게 대려를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주변 돈을 많이 받았어요. 과자를 먹으려고 하면 홍선혜 씨가 손목을 때리더라고요. 오빠 그만 좀 먹어요. 실제로 주변에 알리는 이유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거나 나 앞으로 이쪽 분야 강의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주변에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것이 비전 공유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내 비전을 이룰 수 있게끔 많은 인적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원 대표님도 저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이종원 대표님은 그러면 어떻게 비전을 정하고, 두 분 빵 터졌어요. 실천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그 구체적인 방법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잘 지키지 못한 타입이었어요. 20대까지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서 조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타입 중에 하나인데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때 일단 시작하는 시기와 종료하는 시점을 아주 정확하게 정해놓습니다. 1년 기간의 비전도 있고요. 3년, 5년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종료 시점에서 미리 가까운 리조트라든가 가까운 제가 하루 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을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료 시점에 그날 그 장소에 가서 정말 1년 동안 내가 그것들을 하기 위한 얼마만큼의 치열한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얼만큼 도달했는지에 대한 1년을 반성하고요. 또 앞으로의 1년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명확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종료된 시점에서 뭘 하고 싶어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알 수 없듯이, 평가할 수 없듯이 명확한 문장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비전은 계속 수정, 보완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글로 쓰는 것도 사실 방법이나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일단 글로 쓸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복잡하게 머릿속에 단어가 떠오르면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으신 다음에 생각나는 단어를 가지고 좀 종이 위에 써놓는 겁니다. 보통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그리는 것들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이 정리가 되면요. 이 나열된 단어들을 통해서 명확한 문장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명확한 문장이 바로 나의 비전 선언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누구한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이요. 오직 내 스스로가 지키고 싶은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명확한 문장을 만드시면 되고 이것은 결국 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게 가운데 자기 이름 적고 가지치듯이 그려나가는 거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내가 대고 싶은 상을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본인 캐릭터도 좀 알게 되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꼭 한번 쓰면서 자신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또 정리도 되고 의욕도 생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꼭 좀 알아둬야 될 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전 어렵다라고 하시는데요. 비전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완벽하고 거창한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완벽한 비전을 만들 때까지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오늘은요.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